여러분 안녕하세요. 헬프미 내 여행을 도와줘 터키편의 강의를 맡은 전고은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끝이자 유럽 대륙의 시작점에 위치한 아름다운 나라 터키, 동양과 서양의 연결고리, 동서양의 박물관, 동서양의 교차로. 터키를 수식하는 아름다운 표현들만큼이나 터키 곳곳에는 터키 고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터키인들의 인간애가 녹아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터키 여행이 알차고 의미 있고 또 재미있을 수 있도록 터키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에서부터 여러 곳에서 쓰일 수 있는 터키어 회화 표현들을 가르쳐드리는 여행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1강 한번 시작해 볼까요? 1강은 터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터키에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할 기본 예절들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 학습 목표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터키 바로 알기입니다. 자 터키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화폐는 어떤 화폐를 쓰는지, 언어는 어떤어를 쓰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터키 여행을 하시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한지 등 전반적인 여행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자 그리고 터키에서 지키셔야 할 기본 예절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인사 표현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감사 표현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 표현들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터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시면 터키 대륙이 이렇게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눈에만 보셔도 터키 대륙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보시면 여기 가운데 터키 중부지역에 위치한 이렇게 별표로 표시되어 있죠. 이곳이 바로 터키의 수도 앙카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터키의 수도를 여기 있는 이스탄불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긴 해요. 터키라고 하면 우리가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를 함께 자연히 떠올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라는 거, 여기 터키 중부에 위치한 앙카라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터키 이렇게 대륙을 보시면 터키는 산면이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감싸져 있거든요. 일단 보시면 터키의 남쪽은 흑해. 터키의 남쪽에는 흑해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터키의 북쪽에는 지중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의 서쪽에는 여기 이제 지도상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에게해. 터키의 서쪽은 에게해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흑해, 지중해, 에게해 이렇게 산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이스탄불 밑에 있는 마르마라 해까지 함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터키 대륙을 벗어나서 터키의 주변국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요. 터키의 주변국들을 보시면 터키가 왜 동양과 서양의 연결고리, 동서양의 교차로라고 불리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터키의 이쪽을 보시면 터키의 서쪽에는 이렇게 불가리아, 그리스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터키의 동쪽을 보시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와 같은 중동 국가들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지도만 보시더라도 주변국들만 보시더라도 터키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잇는 세계적인 요충지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터키의 위치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배워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터키에 대한 보다 전반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터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터키의 공식 명칭은 터키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터키 민주공화국은 이렇게 제가 터키어로 표기를 해놨죠. 터키어 표기를 읽어보면 듀키의 주무리에티가 됩니다. 그래서 터키의 공식 명칭은 터키 민주공화국이다. 자 언어는 고유의 터키어를 사용합니다. 자 터키어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한국어와 어순이 일단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같이 알타이어 우랄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터키어가 이제 일본어와 같이 우리나라 한국어와 어순이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어순이 동일하다는 뜻은 뭐예요? 여러가지 문법 규칙 후치사 체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터키어가 우리나라와 어순이 같은 언어라는 거. 그 다음에 면적은 제가 이렇게 숫자로 써놨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계 37위의 수준, 세계 37위 수준의 대륙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인구는요. 약 8200만 명으로 세계 16위 수준입니다. 자 이런 대륙이 조금 큰 거에 비해서 인구는 그다지 많지 않죠. 인구 대구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수도는 아까 지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탄불이 아니라 앙카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앙카라에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스탄불보다 앙카라는 그냥 행정적인 의미의 수도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스탄불에는 아무래도 세계적인 관광지나 명소들이 많은 반면에 앙카라에는 여러가지 뭐 국가기관이라든지 각국의 대사관들이 좀 위치해 있어서 심심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하지만 터키의 수도는 어쨌거나 앙카라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터키 화폐는 리라를 씁니다. 리라. 쓸 때는 이렇게 TL로 쓰고요. 리라라고 읽습니다. 참고로 터키의 GDP는 7512억 불로 세계 18위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터키의 종교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터키의 종교는 사실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국민의 97%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고 써놨죠. 자 하지만 터키에는 국교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국교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종교를 믿던 간에 전혀 탄압이 없고 국가적인 탄압이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떤 종교를 믿어야 할 의무나 책임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일단 국민의 97%가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교에 가까운 국가이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절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사계절입니다. 우리나라가 봄일 때 터키도 봄이고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터키도 겨울인 거예요. 그래서 계절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가번호. 터키의 국가번호는 90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82번이죠. 터키는 90이라는 거. 그리고 전압은 우리나라와 같은 220볼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실 때 전압에 관련돼서는 전혀 어려움 없으실 거라는 거. 그래서 220볼트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자는요. 무비자로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터키가. 그래서 여러분들 비자 없이 3개월 동안 터키에서 생활하시고 여행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바로 터키의 국기가 되겠죠.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으로 초승달 그리고 별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바로 터키의 국기예요. 이렇게 우리 객관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터키를 좀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터키를 소개해드릴 때 이 인물을 빼놓고 소개해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자 제가 이 인물의 이름을 이렇게 써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 자 이 아타티르크라는 명칭이 무슨 뜻이냐면요. 터키의 아버지, 터키의 조상이란 뜻이에요. 즉 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는 터키의 국부입니다. 국부. 자 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해요. 일단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 사람은 현재까지도 터키의 국부, 터키의 조상으로서 추앙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는요. 1923년 터키 민주공화국을 건립한 후에 스스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인물이에요. 자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차나칼레 전투라는 곳에서 굉장히 큰 승리로 이끌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하지만 패전으로 끝난 다음에 우스만 툴크 제국, 우스만 제국이 그 강대했던 우스만 툴크 제국이 이제 무너진 후에 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가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현재의 터키 영토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1923년에 터키 민주공화국을 스스로 건립을 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되는, 취임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속주의, 각종 근대화 정책을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이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여기 있는 세속주의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에는 국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다른 연하, 연하, 중동 국가들처럼 이슬람교가 국교로 지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요 무스타타케말 아테트리크가 종교와 정치를 분리했다. 그래서 종교가 정치나 혹은 사회, 문화, 사람들의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요렇게 벽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종 근대화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여성의 참정권, 교육권을 보장했고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터키어가 원래 아랍어로 표기가 되었었는데 그 표기를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바꾸어서 터키어의 어떤 대중화에 힘 썼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터키의 국부, 그리고 터키의 조상으로서 추앙을 받고 있는지 터키를 가시면 터키 곳곳에 이름을 딴, 그의 이름, 무스타파케말 아테트리크를 딴 장소나 혹은 이의 동상, 그림 등을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현재까지도 터키 사람들이 이 무스타파케말 아테트리크를 터키의 은인이자 국부이자 조상으로 추앙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잘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 곳곳에 그의 이름을 딴 장소, 동상, 그림 등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앙카라의 크슬라이라는 곳, 크슬라이라는 곳에서 조금 들어가면 이제 울루스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 울루스라는 곳에 있는 아테트리크 동상입니다. 자, 말을 타고 있는 아테트리크 동상, 그리고 이것은 이스탄불에 있는 탁심광장 이스탄불에 가시면 탁심광장도 아마 방문을 하실 텐데 그곳에 가시면 이렇게 무스타파케말 아테트리크와 그들의 추종자들을 함께 해놓은 동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터키 화폐인데요. 리라예요, 리라. 리라화인데, 이 리라화에도 무스타파케말 아테트리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곳은 바로 앙카라에 위치한 그 무스타파케말 아테트리크의 묘소가 있는 곳인데요. 이 묘소에도 이제 여러 가지 터키의 국경의 기념일 등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터키 국기를 들고 모여서 그의 이제 묘소 앞에서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그 다음에 터키의 이제 기본 예절들을 아셔야 되겠죠. 먼저 처음 만난 사람이나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행동하고 인사 잘하기라고 써놨어요. 이것은 비단 터키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말이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예절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초면의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신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사람을 이제 소개받고 이제 만났을 때 나이를 먼저 물어보는 것은 조금 신뢰일 수 있잖아요. 터키에서도 마찬가지로 초면의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신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세 번째로 여성들의 히잡을 건드리거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 여러분 터키의 전 국민 97%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고 했죠. 자, 여성들은 히잡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히잡을 건드리거나 접촉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큰 신뢰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 여성의 신체 일부를 그냥 이렇게 접촉한다거나 만진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예요. 그래서 절대 삼가셔야 할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시간에 큰 소리로 떠들거나 음악을 트는 행위는 금물이다. 자, 기도 시간이라고 하면요. 터키에 가시면 여러 가지 이슬람 사원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 이슬람 사원에서 하루 다섯 번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가 울리는데요. 그 시간에 큰 소리로 막 떠든다거나 음악을 크게 튼다거나 혹은 음주를 즐긴다거나 하는 행위는 조금 삼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대를 심하게 거절하는 것은 되려 신뢰입니다. 자, 여러분 터키는 초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 위에서 만난,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 우리 집에 와라. 당신에게 저녁 식사나 혹은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아, 나는 가기 싫다. 초대를 오히려 심하게 거절하는 것은 좀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응대해 주시는 것도 이렇게 터키를 방문하셨을 때 지켜야 할 예의주능이 하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마단 때에는 최대한 제한된 공간에서 음식을 섭취합니다. 자, 라마단이라고 하면 터키, 터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중앙아시아, 중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라마단은 굉장히 큰 명절이죠. 그래서 라마단은 이제 1년에 3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건데요. 이 라마단 기간에 터키를 방문하시는 여행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에는 최대한 제한된 공간에서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조금 신뢰일 수 있다.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신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공간에서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의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터키어 기본 인사표현들을 한번 배우고 넘어가 볼게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아주 간단한 인사표현들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사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터키어로 인사하는 표현,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 이렇게 제가 터키어 써놓고 한국어로 발음 써놨죠? 한번 읽어볼게요. 멜하바, 멜하바, 멜하바. 자, 멜하바가 바로 터키어의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터키에 가셔서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혹은 복잡한 곳을 지나갈 때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잖아요. 자, 신뢰합니다는 터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한국어로 발음이 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 페델 시니스. 아, 페델 시니스. 자, 여기 있는 페, 에프 발음 정확하게 내주시면서 아, 페델 시니스 하시면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르돈, 파르돈, 파르돈 역시 신뢰합니다. 아, 페델 시니스와 같이 신뢰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페델 시니스가 조금 길고 어렵다, 발음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파르돈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감사 표현, 고맙습니다는 어떻게 될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사과 표현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우즐 딜레림, 우즐 딜레림 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녕히 가세요. 남는 사람이 떠나는 사람에게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할 수 있죠? 굉장히 재미있고 쉽죠? 귤레귤레, 귤레귤레 하면 안녕히 가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만남을 기약할 때 또 만나요. 라고 인사할 수 있죠? 이 인사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한번 배워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번 강의부터 마지막 10강까지 끝날 때 항상 여러분께 귤루슈루스라고 인사 드릴 거예요. 이 귤루슈루스는 무슨 뜻이에요? 또 만나요. 라는 뜻이라는 거. 그래서 귤루슈루스, 또 만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 아니요, 혹은 있다, 없다와 같은 아주 간단한 단어들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예, 네에 해당하는 터키어 단어. 자, 여기 있는 T 있잖아요? 영어의 T. 이 T는 끝에 에베트, 에베트처럼 끝에 T가 있다는 것만 살짝 존재감 드러내 주시면서 에베트,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니요라는 표현은 자, 제가 한국어로 하, 이, 으, 르 라고 써놨잖아요. 그런데 터키어는 단어나 문장이 이 R로 끝나면 르, 이렇게 또박또박 소리가 안 나고요. 이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하, 이, 으, 르 가 아니라 하, 이, 으, 하, 이, 으, 이렇게 아니요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있다 라는 표현은 우리 어떻게 해요? 왈스, 왈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R로 끝났잖아요. 왈스, 이게 아니라 왈스, 왈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없다, 없다라는 표현은 쉽죠? 한음점, 욕, 욕,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K 있는 것도 살짝 K 발음 나요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욕, 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없다는 그리고 참고로 이 아니요라는 뜻과도 또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하, 이, 으, 라는 단어 대신에 욕, 아니요, 혹은 없다, 같이 쓸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자, 우리 이렇게 터키에 대해서 우리 간단한 정보들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터키가 어떤 나라인지, 어디에 위치한 나라인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화폐 단위를 쓰는지 등 객관적인 그런 사실들을 함께 배워봤어요. 그리고 터키에서 쓸 수 있는 기본 예절 그리고 기본 표현 그리고 이런 예, 아니요, 있다, 없다와 같은 간단한 단어들 한번 배워봤습니다. 우리 2강부터 또 본격적으로 터키 회화 표현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또한 하루 되십시오. 우리가 잊지 마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